그 여전을 짓는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너의 그 사람 정말로 괜찮았었어 많이 고민했어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이제 너만은 끝난 사이니까 왜 나를 나오라 했니 겨우 조금은 너를 지운 거라 생각해서 눈에 이렇게 날 힘들게 해야 했니 친구로 지내자 마지막 말로 너의 기분을 채울 수는 없니 그만큼 나로 인해 힘든 해당 사과할게 정말로 너만 미안해 이젠 너의 사랑을 위해서 영원히 너를 기억에 지워줘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많이 고민했었어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많이 고민했었어 그동안은 끝난 사이니까 그동안은 끝난 사이니까 왜 나를 나오나 했니 겨우 조금은 너를 지운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나를 느루게 해야 했니 친구로 지내자 마지막 말로 너의 기분을 채울 수는 없니 그만큼 너로 인해 힘들다면 사과할게 정말로 너무나 미안해 이제 너의 사랑을 위해서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례인 고릴라 가시판으로 출석 체크를 해줘요 다시 나를 만날 수 있겠어 다시 나를 만날 수 있겠어 혹시 우린 오해할지 모르네 나 지금 사람을 위해서 하며 사과할게 정말 너무나 미안해 우린 사랑했었던 기억도 이제 너를 위한 모든 지워둬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Y2K의 헤어진 후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연주가 좀 들어갔어요 들어보세요 이게 연주 기능이 있습니다 보세요 친구로 지내자 마지막 말로 10월 29일 화요일 펌펌투데이 2부 아침은 세기말 느낌으로 Y2K의 헤어진 후에 함께 달려봤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위해서 개인사비로 구입한 저의 기타 그리고 저의 개인사비로 구입한 저의 가죽자켓 입고 고맙습니다